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etronome track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에서 단축키 K를 누르시면 metronome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죠. 단축키는 사실 버튼이 여기 위에 상단에 있고요.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왼쪽은 예비박입니다. Cubase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메뉴로 이렇게 metronome track을 일괄적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로직에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metronome 가상학기를 하나 불러가지고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metronome 가상학기는 뭐 아무거나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유용하겠죠. 하지만 그럴 거였으면 이번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죠.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로직에 있는 기본 metronome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그거를 이제 다뤄보려고 해요.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etronome 끄고요. 그러면 이제 metronome track을 하나 아예 물리적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트랙 만드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metronome track을 골라주실 수 있는데요. metronome 소리를 담당하는 가상학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가 볼게요. 여기를 default patc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쭉 눌러주시면 사실 여기에서 이제 로직 기본 제공되는 가상학기가 여기 있죠.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고요.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utility를 보시면 여기 cliffgeist라고 있어요.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사실 독일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cliffgeist라고 읽더라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로직 기본 metronome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mono로 해가지고 이렇게 골라졌죠. 그 다음에 create를 누르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요. 이 metronome에도 sound preset이 있어요. 왼쪽에 바로 이 창이 열렸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이 metronome 가상학기를 한번 보고 싶으시면요. 오른쪽 밑에 여기 cliffgeist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게 바로 이제 metronome 가상학기에요. 왼쪽에 보셨던 이 preset이 바로 이 항목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로직 기본 소리는 impulse 022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트리거 모드 폴리 모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튠도 제어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볼륨도 제어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metronome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로직 metronome 셋업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영상은 이제 metronome 트랙을 아예 물리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가상학기이기 때문에 맞서건반으로 그대로 소리를 먹어요. 더구나 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정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잘 안 느껴지지만 사실은 왜냐면 약간 그냥 툭툭툭툭 거린 소리이기 때문에 음정이 잘 안 느껴지지만 실제로 음정이 있어요. 피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잘 들리게 토널로 해볼까요? 그러면 있죠 음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G랑 C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솔과 도를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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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C, C.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높은 소리 편하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면 되는데 그냥 나는 metronome 기본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요게 나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임펄스 02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볼륨 조절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크게 해보고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가상캡을 골랐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찍으면 돼요. 간단하게 찍어볼까요? P를 누르면요. 이렇게 피아노론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여기에 요렇게 누르고 여기 G, G, G 이렇게 해볼게요. 물론 4비트로 안하고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뭐 요거는 요걸로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요렇게 하시고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루프. 그냥 원하는 곳까지 루프를 땡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정도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솔로로 들어보면 메트로놈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8비트로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4비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4비트. 그러면 루프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적용되죠?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메트로놈 트랙을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오디오로 컨버팅을 하면은 오디오 트랙이 되는 거고 미디 트랙을 그대로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메트로놈을 킬 필요 없이 항상 메트로놈 트랙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실 수 있겠죠? 트랙명도 바꿔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메트로놈 트랙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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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살아완 liberals gaat needles에 대해서 vinizing 바를舞OM Operations 인하수도 저는игр respond đấy로 만능......